안녕하세요 제이디셔크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크로아상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큰 샌드위치를 가져가야 해서 운전해서 청주에 왔어요 이곳이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청주의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이에요 제가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바리바리 싸온 샌드위치 재료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제이빙을 준비하는 peoples 핫도그 마요구 핫도그 쌀가루 쌀가루를 넣고 다진 마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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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래비 마요네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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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을 넣어뒀다 그냥 담백짐을 넣어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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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을 끓여 해줍니다. 가루, duri, 돌이 밖에 없어졌어요. 참기름을 전해 돌려줍니다. 소금을 닦아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단계는 워크랑 같이 사라졌어요 오늘의 운동은 정말 좋은데요 해외에서 만드는 업그레이드 치킨을 사용해도 좋아요 난 일반적으로 제가 연습을 1번째 한 번 더 쥔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고기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쥔서 그냥 가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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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